아무리 타도 안 나와요. 여기 그러면 정말 나오는 거 맞아요? 여기 낙지 나오는데 맞긴 맞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만 투덜대세요. 못 잡으면 지 못 갑니다. 이러다 물 들어오면 1박 2일 촬영하셔야 돼요. 빨리 움직여요. 빨리! 왜 이렇게 굶겨요? 빨리 속도 내세요. 빨리 빨리! 낙지 잡았어요! 꼬라씨 잠깐만. 화나는 모습 찍을게요. 안 빠져요. 안 돼. 낙지 도망가요. 잠깐만. 저 팔이 안 빠져요. 뭐해 신 작가. 긴 걸어 빠졌잖아. 가서 좀 구해줘. 어? 낙지다! 잡았어요 낙지! 준수 씨 낙지 잡았나 봐. 놓치기 전에 빨리 가서 찍어요. 여기! 우와! 예스! 오늘의 승자는 나준 세대표네요. 우와! 보라씨! 벌칙 찍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보라씨 빨리 와! 내가 이겼는데 놓쳐가지고 빨리 좀 당겨봐. 벌칙하러 오래잖아. 땅 끼고 있잖아! 이게 진짜 다 너 때문이야. 어젯밤에도 엄마 아빠 싸워서 잠도 제대로 한숨도 못 잔 거야. 지금 체력 고갈돼서 완전 거를 힘도 없단 말이야. 난 뭐 제대로 잔 줄 알아? 그러게 누가 사고 치래? 진짜 너 같은 민폐 캐릭터는 살다살다 내가 처음 본다. 아! 아! 뭐? 민폐? 맞잖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아! 이게 또 막말하네. 야! 놔! 으악! 보라씨! 빨리 와! 어! 네!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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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칙 찍을게요. 준수 씨가 보라씨 입에 낙지 넣어주세요. 으휴... 괜찮아. 아... 아... 이거 진짜 뭐... 먹어요? 아... 아... 어떡해... 아! 묻혔어, 묻혔어. 아! 저기야! 도와주세요! 신 작가 목소리 아니야? 어! 너무... 차렴 찰려! 누구지? 어디가? 촬영해야지. 촬영이 문제예요? 사람이 빠졌다는데? 촬영 잠시 중단할게요. 이게 뭐하는 거야? 차렴 찰려! 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고마워요. 네! 와... 으악! 아... 네! 왜 안 와주세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